우리도 뚫어버려 그냥 아 아깝다 글라드에 너무.. 처음에 주면 딸기 시작하니까 힘들다 나름 운전했는데 아 내가 그냥 탄막 쳤으면 됐는데 바로 잡자마자 너네도 이천같은데? 너무.. 안이네 흠 죽어야겠네 죽어? 이 전체 샷건 소리가 까보여어 트로피 전시실 창문 스포츠로 나가네 10초 2인사션 5초 아니.. 아니.. 이거 봐, 그는 아시아 이제 봄이 차가워 이거.. 상하이 볼텨? 저 신문 당한다 월삼 맞았다 돌아오는 것부터 잡아야 되겠는데 거기 있어 에코 거기 타베라 같이 있을텐데 군사 지하에 있으면 타베라 타베라 한 발 타베라 잡아야 돼 무상이야 살려야 돼 드론 볼 수 있는데 하이터 안에 한 명 있어 이 안에 하나 있어 타베라 이렇게 누워버린 것 같은데 누워서 기어가서 살려야 돼 안보여 이거 뭐야 이게 타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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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멈추를 타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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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크는 있었고 에코맛 남았다 다시 소리 못났다 못났다 대단만둔 못났다 아 에코 나 못봤었는데 아 에코 나 못봤는데 아깝다 에코 나 못봤는데 누가 신문당했지? 맨 처음에 대처 그리고 하나 내가 맞고 둘 살리고 스모크 잡고